여기가 실내 정원이야 여기로 가야해 12월에 오고 처음 오는데 3월 군기마다 오네 우리는 6층에 가야합니다 하늘색이 보이네 여기가 실내 정원이야 여기 기둥이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저기가 폼페이 우물전이야 그리고 이게 티켓줄이야 하하하 아 저거 한 달에 한 달에 아 이거지 다 한 달에 한 달에 있는 풍띵은 한 달에 안 돼 신경을 거쳐서 노을춘다 조경을 거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좀 됐는데 오늘도 정말 좋아요 매일 좋은 하루 이번에는 이 날은 가사에 노을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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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뭐 먹지? 네, 재밌었어요. 고등어가 아주 맛있게 생겼군요. 고등어가 앙상해졌군. 사진, 난 동영상인데, 이쪽으로 여기가 보여야 해요. 그 D자 있는 게 D카페인이야. 사진도 찍어줄게. 기다려봐. 집에 간다. 거의 안 돼.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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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 주에 연락이 와서 간 거여서 사람들이 되게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찍기가 너무 힘들다. 뒤집어 놓고. 그래서 전시는 동영상을 찍을 수 없어서 촬영 가능한 거는 옆에 촬영 가능이라고 써있거든요. 고기에서만 촬영을 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사진만 남겼고 계속 사람이 밀려가지고 줄 서서 관람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오후에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오전에 들어간 거였는데 오후에는 오히려 줄이 없었다? 그날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후가 더 나왔을지도.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을 때 기념품을 샀어요. 요거는 마그넷. 이건 촬영이 안 되는 전시물 중에 하나였는데 요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사실 말하자면 마음에 드는 게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랑 뭐가 제일 나을까 하다가 이걸 샀고 요거. 요거는 폼페이지도인데 사실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우리가 설명으로 봤던 그건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어디가 제일 넓은 집 설명 보는 거 그건 거 같은데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디가 광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주변은 포도 맛이었다. 까지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렇게 이것도 뒤집어 놔야 되나? 멀어서 괜찮나? 이렇게 폼페이 유물전 잘 다녀왔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는데 엄마랑 저랑 둘 다 사람이 많으면 기가 빨리는 스타일이라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나왔는데 둘 다 기가 빨려서 집에 빨리 갔다. 원래 제 계획은 지하에 있는 식품관까지 가는 거였는데 둘 다 기가 빨려서 그냥 집에 갔다. 아 인생 메커지 꽃집에 갔다. 왜냐면 그냥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집착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용기를 내서 많은 실용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한 자세? 포즈를 취했다. 성공적이었다. 그것도 보여드려야지. 요건데용 여보 잘 나왔죠? 이거 잘 나왔어. 그래서 만족스럽게 찍었다. 아주 아주 알쳤다. 재밌었다. 또 이런 거 있으면 같이 가려고요. 그럼 잘 보고 왔습니다. 안녕